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시스템 정비랑 또 몇가지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요 쉬는 동안 제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큐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아직도 좀 팁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몇가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긴 한데 뭐 그거 차차 계속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3학년 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 이제 영상음악을 작업을 하고 또 영상에 대한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조금씩 풀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어떤 작업 로드로 이 사운드 디자인과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여러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도 있고요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미디어 음악 전공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곡가로서 그냥 이렇게 의뢰 받아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음악들을 작곡하는 일도 있고 편곡도 하고 또 큐베이스나 이런 DAW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가상악기들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작평곡 작업이 그 다음 작업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음악감독을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 장소 음악회라든지 또 아니면 뮤지컬 이런 공연들에 있어가지고 음악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예술감독도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올해도 레미제라블이라는 큰 뮤지컬 콘서트의 예술감독을 맡아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예술감독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거 공연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일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작업 중에는 사운드 디자인과 녹음, 믹싱 이런 작업들도 부수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팁들을 녹음하는 그런 팁들을 갖다가 지금 큐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실질적인 녹음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또 큐베이스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제가 또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이 방송음악이에요 방송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방송국의 대구에는 TBC라는 그런 민영방송국도 있고 대구 MBC도 있고 또 KBS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방송국들마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죠 레귤러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데일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특별기획 프로그램들도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음악을 맡아서 그 부분에 음악과 음향을 맡아서 제가 작업을 해주는 일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큐베이스가 활용이 돼요 제가 아마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제가 베가스 프로그램 사용법도 이렇게 한 6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올렸는데 새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올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디테일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클립들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작업은 베가스로 주로 작업을 하고 전체적인 믹싱 단계는 큐베이스에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거쳐서 합니다 물론 모든 작업의 마무리는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노하우가 엄청나게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믹싱을 다 한 다음에 이 사운드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포맷에 맞게 알맞게 압축을 해내는 과정이 마스터링인데요 마스터링은 웨이블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조금씩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썰이 좀 길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시스템도 조금 바꿨고 조명도 조금 추가를 했고 캔도 바꾸고 이렇게 이것저것 좀 손을 많이 봤어요 한 김에 앞으로 할 레파토리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려고 앞에 썰이 좀 길었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 제가 재작년쯤에 작업을 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TBC에서 했던 특별기획 다큐멘터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이승희 선생에 대한 다큐였어요 이 베가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음악선곡 작업입니다 음악선곡은 여러가지 음악을 영상에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이런 음악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느닷함 이런 음악 그 다음에 또 이런 음악 이런 식으로 음악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이 어떤 음악이 가장 잘 어울릴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선곡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한 사흘 나흘 정도 한 50분짜리 다큐 한 개 기준으로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스름미디어라는 지금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스름미디어라는 이런 스튜디오를 제가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작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음악을 선곡하는 디렉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 디자인만 하는 디렉터가 따로 있고 이걸 전체를 믹싱하는 작업을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작업 템포가 늦어지겠죠 방송은 사실은 이렇게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악 선곡을 이렇게 먼저 하게 되고요 음악 선곡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페이드 돼 있는 부분도 있죠 음악의 길이에 따라서 크로스페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음악 끝부분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선곡을 하고 나면 딱 성우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성우 녹음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느닷없는 무역 규제 조치로 그 어느 해보다 반일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올 8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째 이 풍경이 낯설지 않다 이런 다큐 성우들이에요 왜 우리의 아픈 역사는 이토록 선명하게 반복되는 것일까 110년 전 그날의 치욕 이후 성우 녹음이 끝나고 나면 성우 녹음을 이제 보정을 하고 음향을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의 완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우 녹음을 해주고 나면 PD가 영상을 최종적으로 편집을 한 다음에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의 이런 그래픽 부분들을 보면서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사운드 디자인은 어떤 거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향 효과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들리고 보이시죠 이렇게 자막들이 확 들어올 때 여기 보시면 이런 클립들이 있습니다 이 클립들은 굉장히 또 음향 효과 이런 클립들만 따로 모아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냥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그런 클립들도 있지만 CD로 제가 CD 한 장에 한 12만 원 그 당시에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들도 많고요 또 그 뒤에도 한 50몇 장 CD로 된 음향 효과 모음집 라이브러리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됐었어요 구매를 하고도 사실은 추가로 계속 얼마씩 결제를 해야지 이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오픈 소스들이 많아서 음향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런 요런 효과 요런 효과랑 요런 효과랑 요런 효과 음들을 다 섞어서 요렇게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영상의 움직임이나 또 자막의 CG의 움직임이나 요런 것들에 걸맞게 전부 다 이런 소리들을 새로이 디자인해내고 창조해내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향 효과 중에서 음향 효과 중에서 또 필요한 게 없을 때는 직접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을 이제 따로 떼어서 폴리 작업이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폴리 작업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어 전에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지 싶은데요 어 이렇게 드라마타이즈로 연극하는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 속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밥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뭐 뭐 그릇이 딸그락거리는 소리나 또 이렇게 뭐 물 따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전부 다 다쳤어요 스튜디오에서 따로 녹음을 해서 입혔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로 떼어서 폴리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오브젝트들 여기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이 다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그죠 요런 소리예요 여기 보면은 글자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쩍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띠리리릭 하는 요런 소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불타듯이 종이가 불타듯이 장면 전환이 되죠 네 그래서 요런 음영효과 그 다음 사진이 하나씩 넘어가는 효과 이런 음영효과들을 요렇게 전부 다 제가 사운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음악하고 같이 들어보면 이 효과들이 분명해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네 네 음영효과 음악 이런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있죠 그 다음에 성우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볼륨 조절이 하나도 안 되어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볼륨 조절은 큐베이스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인터뷰 원본 그대로예요 인터뷰 영상들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이 다 끝나면 이 오디오들을 사운드 디자인 했던 이펙트들만 스테레오 파일로 따로 묶어요 믹싱을 여기에서 베가스에서 믹싱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 부분만 따로 떼어서 트랙을 만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독립된 트랙들을 전부 다 만듭니다 이걸 만든 다음에 이제 큐베이스로 불러올리는 거죠 큐베이스는 비디오 파일을 자유롭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디오 편집은 아니고요 비디오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우리 들었던 스테레오 싱크 부분 그 다음에 나레이션 나레이션 있죠 그 다음에 노이즈 여기 보면은 노이즈 L, 래프트, 랄, R, 스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 붙여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뷰들 중에 노이즈가 좀 이렇게 아까 많았었어요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나라가 1910년에 망한 것으로 알았지만 이런 것들을 노이즈를 좀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RX 시리즈의 노이즈 제거 그 다음에 보컬 라이더라는 플러그인 그 다음에 L1 리미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보정을 해 줬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나라가 1910년에 망한 것으로 알았지만 깨어있던 유림들 노이즈가 엄청나죠 영상을 그 방송국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도 현장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일관된 그런 품질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한 개당 한 개당 발견되고 상의 림쇄정부가 생겼고 우리들 신흥모아나 있었구요 자 한번 요렇게 음악 트랙 두 개 그 다음에 이펙트 트랙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믹싱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악들 트랙은 스테레오 인헨서를 좀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 여기에도 볼륨 조절이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보조장치 오토메이션을 보조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있었죠 몇 시간 몇 회 전에 제가 소개를 다 해 드렸었던 거예요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볼륨 조절을 그 다음에 음악 여기도 보면 오토메이션 이렇게 조절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음악 2 자 요걸 음악 트랙들을 보시면 음악이 볼륨이 줄었다가 페이저를 보면 알겠죠 내려왔다가 결국 8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이 낯설지 않다 올라갔다가 로테이더 보이시죠 1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왜 우리의 아픈 역사는 이토록 선명하게 반복되는 것일까 나레이션이 나오는 동안은 볼륨이 이렇게 줄여져 있는 거예요 올라가겠죠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먼 타국당에서 임시 여기서 이제 우리 최종 아웃풋 되는 이 레벨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제로데시벨에 이렇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소리가 그로부터 10여년이나 앞서 그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조선의 유학자 물론 지금 이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믹서기를 창에다가 이렇게 이쪽 창에다가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2개 쓴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그래서 한쪽 편에다가 믹서 창을 열어놓고 믹싱을 합니다 전체의 밸런스를 보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서트로 이제 보컬 라이더랑 DS 우리가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 쓰 트 하는 그런 쓰 하는 자 소리를 없을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컴프레싱과 리미팅을 해서 소리를 일본에 느닷 없는 무역 규제 아주 균일하게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폭이 굉장히 작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게 큰 관건이에요 지금 물론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구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?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편차가 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요런 편차를 줄여주는 작업 나레이션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에 느닷없는 무역 규제 조치로 그 어느 애보다 반이로 자 요런 요런 작업들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에 느닷없는 무역 규제 조치로 그 어느 애보다 백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왜 우리의 아픈 역사는 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펙트도 적절하게 화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나레이션이나 요런 내용들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화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이펙트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최종적으로 스테레오로 출력을 해서 이제 마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링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스터링 작업은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포맷에 맞춰가지고 볼륨 값이랑 요런 것들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요즘 뭐 요즘 뭐 거의 대부분 이제 16비트에 이제 48kHz 정도 되는 포맷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치도 어 마이너스 12dB 정도 이렇게 요구를 뭐 그것도 PD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방송국의 어 시스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요구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마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어 일단 사운드 디자인과 이제 포스트 작업에 뭐 일반적인 그냥 구조 흐름을 오늘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늘 순서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사운드 디자인 할 때 이제 이제 그 그림하고 사운드하고 이렇게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 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베가스 프로그램을 반드시 좀 어 익히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이긴 한데 베가스 프로그램들 찾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가 설명해 놓은 걸 보시려면 어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을 큐베이 어 베가스 영상을 보는 게 확실히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운드를 작업하는 입장에서 보는 베가스 프로그램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 그걸 이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운드 디자인 할 때는 큐베이스 자체 프로그램 보다는 베가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게 클립들을 들어보면서 바로바로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편집을 위해서는 베가스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좀 횡설수사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어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제게 장관부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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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